토요일? 어디서? 어디서 하면 좋을까? 상견례하는 자리라고 너무 격식 차려는 자리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 음... 우리 집 어때? 아빠가 음식 잘 만드시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 뭐, 팩기 칠까봐 그러지 팩기 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니가 설거지 하면 되지? 그래, 좋아. 그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줘 알았어. 잠깐, 잠깐! 왜? 그냥 끊으면 어떡해 또 시작이다. 나 그런 거 못한다니까 못하니까 연습해야지. 자! 응... 도울겠네. 응, 빨리! 이번이 마지막이다. 됐지? 응, 잘자! 나랑 피곤하게 하는 건 여자나구나. 어? 오빠! 미국에선 노크도 안 해? 혼자 사람으로 타서 노크하는 거 까먹었다. 야, 혜리야. 너 혹시 육아에 관한 책 있니? 육아? 아기 키우는 거? 그걸 오빠가 왜? 어... 아까 어머니가 개혼하신 어린이집에 들렸었는데 아기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쁘냐? 그게 다 오빠가 장가 갈 때가 됐다는 신호야. 나도 그래, 오빠. 요새 아기들만 보면 막 미친다. 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응, 처녀한테 그런 게 어딨어. 어떤 처녀는 잘만 알더라. 너 여자가 돼갖고 그런 거 미리 써서 딱딱 봐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수상해. 뭐가? 솔직히 말해봐. 느닷없이 육아 책을 찾는 이유가 뭐야? 아유, 그냥 뭐 배워놀라고. 혹시, 미국에다가 애 놔놓고 온 거 아냐? 눈동자 파란 애기? 아유, 요게. 맞지, 맞지? 누구세요? 아, 저게... 똘이 아빠인데요. 강 선생님 좀 만나뵈려고.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예. 강 선생님, 미안해. 누군데요? 똘이 아빠래. 똘이 아빠요? 아, 예. 어머니 기다렸지? 가자. 똘이 아빠께서 어쩐 일이세요? 지금 바쁘세요? 아, 예. 좀... 똘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똘이가 왜요? 잠깐 들어오세요. 아, 예. 어떻게 이상한데요? 아, 열도 좀 나고 설사도 좀 하는 것 같고...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아니요. 아기는 열 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선 옷을 다 벗기고 찬 물수건으로... 잠깐만요, 선생님. 메모 좀 할게요. 예. 네. 찬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줘야 해요. 설사를 할 때는 보리차를 끓여서 식힌 다음에 젖병에 담아서 먹이시고요.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세요. 대개 애기가 밤중에 아프죠? 네. 아, 예. 초보 엄마, 아빠일수록 겁이 많아서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데... 밤중에 응급실에 갔다가 오히려 아기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위급할 때는 응급실에 가야지만요. 예. 근데 애기 엄마가 안 계세요? 아, 예. 어디 가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고 와보니까... 애기만 두고...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봐요. 아, 아닙니다. 그럼 똘이를 우리 어린 집에 맡기지 그러세요? 맡기고 싶은 생각에 굴뚝 같지만... 맡길이 형편이 안 돼서... 그럼 똘이 아빠가 돈 벌러 나간 동안은 누가 똘이를 돌봐요? 늙으신 노모가 돌보시는데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셔서... 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 똘이 보는 아기에서 합니다.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요. 아빠하고 얼마나 반기든지요. 근데 똘이가 5개월쯤 됐다고 안 하셨나요? 왜? 5개월엔 아빠 소리를 못하는데... 똘이가 말을 해요? 아, 그럼요. 네, 아무래도 똘이가 저를 닮아서 천재인가봐요. 아, 근데 선생님. 똘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 그럼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똘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내 심정으론, 너한테 후력을 알려주고 싶어. 너 때문에 지금 금파 입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미안하다. 어떻게 집 앞까지 쫓아갈 생각을 해? 기가 막혀서. 금파 가정 줍은 건 까먹었니? 네 말 듣고 열받았나 봐. 술도 취했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한 여자 일생이 달린 문젠데. 정말 면모가 없다. 걘 하여간 쑥맥이야, 쑥맥. 아니, 딱잡아 때면 될걸. 현장 잡힌 것도 아닌데 뭐하러 불어? 거기다 미련한 게 지신랑 바람핀친 거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미친다. 금파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순진하고 착한 거 알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니? 내가 원한 게 이런 게 아닌데. 난 그냥 좋게 이혼하길 바랬는데. 금파 이혼하면 어떡할 거니? 어떤 식으로든 너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 내 쟤가 왜 저래? 하루 종일 애를 울리네. 애를 울려. 뚝 해, 뚝. 뚝 못해?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거야? 엄마 정말 화를 나? 아니 왜 그런다니 왜? 안 그래서 금방 보낼 거를 왜 때려? 마음 아프게. 엄마. 오지간히. 오지간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네가 정리하라 그랬지? 응.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는 놈은 누가 치워? 엄마가. 엄마 뭐 치워?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해. 수빈이가 해. 수빈이 못해. 왜 못해?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얼른 정리해. 누가 엄마한테 갖다 주래? 이 상자에 담아. 우리 주님 함께? 아 Ratam. 정말 망 activated. identify. Chunya. If 태어나서. 만지말이 fun. 받 bean. 아버지. 시간을 ten cru. 그 Еع. 다소.